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금도 한 종목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현금이 중요하다, 비중이 정말 중요하다, 현금 마련해 주셔야 된다, 어느 정도 주식 물량 갖고 있으시되 현금도 한 종목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계실 테고 현금 비중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딱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현금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되게 조마조마 하실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이 구간에서 진짜 몇천 몇 프로 다 넣는데 현금이 10% 미만이다, 뭐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퍼센트 비율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불안이 있으실 테고 어 나는 현금비중 뭐 40% 50% 이상이야, 뭐 더 나아가서 60% 나 땅장해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얼마나 더 떨어지면 이쁘게 더 살까? 지금 공포 분위기인 거 알겠는데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종목과 물량, 어떤 걸 더 이쁘게 살까? 라고 좀 행복한 고민도 하실 간수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같은 시장을 봤을 때 현금 비중이 있는 사람과 현금 비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요인은 정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식 종목도 갖고 계시는 분들, 채권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금도 지금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세가 정말 좋지 않아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좋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동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중기적으로 봤을 땐 경기친체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선에 대한 변수들이 있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 동안에 꾸준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긴 상승, 짧은 조정, 긴 상승, 짧은 조정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짧은 조정, 긴 상승이 이어지겠다라고 많이 학습 경험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다. 그러나 하반기 지금은 8월 시작입니다.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짧은 상승 후에 긴 하락, 짧은 상승 후에 긴 하락.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내가 담아갈 물량을 어느 자리에서 짧은 상승 후 긴 하락, 훅! 이 하락에서 내 현금을 주식으로 교환해야 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면 분할 매수, 원칙 매수, 현금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다른 투자자분들다.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보다 여유롭게 여유가 있으시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7일날 여러분들께 비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 60%, 1억 정도 갖고 있고요. 현금이 40%,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하기가 좀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느 종목을 좀 더 포토폴리오를 늘릴까? 개인적으로 속수리 부족하기 때문에 속수리 비중을 늘릴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라든지 FNGU라든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되고요. 25년도 상반기, 하반기 때 되면요. 지금 점고점 또 돌파할 겁니다. 근데 그 돌파하는 그 과정과 시간이 지금 계속 괴로우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괴로운 순간 조금만 지나가면요. 다시 언제 그랜다시피 우와 실적 발표, 우와 AI, 우와 테슬라 이런 분위기 또 올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볼까요? 우리 2022년 어땠습니까? 와 이거 뭐 1년 내내 하락하네? 하반기 내내 하락하네? 와 근데 지금 어떻죠? 그 점고점 다 돌파했습니다. 또 그 높은 위치에서 행보와 조정 하락, 행보와 조정 하락. 그럼 25년도 되면 어떨까요? 우와 또 높은 위치에서 행보와 조정 하락, 행보와 조정 하락. 또 이뤄질 겁니다.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 싸게 살 땐 어떤 분위기인가? 전쟁, 경기 침체, 청산, 우려, 공포. 이러한 공포 분위기일 때 주가는 다 선반영이 돼서 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언제 비싸게 팔죠? 우와 실적 발표 좋아! AI 진짜네? 테슬라 오와 대박! 이럴 때 주가가 비싸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부족했던 현금 비중을 그때 늘려가는 것이고, 공포일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편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비중 내용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계좌도 보여드리고, 주식도 보여드리고, 현금 비중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투자하고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들, 그리고 뉴스 속보나 정보라든지 액기스만 가져서 정리해드리는 내용들이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진정성을 담아서, 진짜 열정에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주시면 영상 대작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현금 40%,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갖고 있고요. 이 현금을 언제 적절히 비중을 때리면서 내가 갖고 싶은 종목을 살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상승하면 그냥 인정하고, 그래 상승 보내줄 계획이고요. 하락하면 그땐 진짜 무섭게, 공포스럽게, 매매할 계획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 투자에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의 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